와 이게 말지렁이구요 겁나 기네 뱀이야 왜이렇게 빨라 이거 한마리당 천원입니다 장호잡으러 가야겠다 길이 보이시죠 말지렁이가 찾기 어려운데 비온 다음에 이렇게 나와있어요 크기 봐 크기 지렁이야 뱀이야 들어가 들어가 3000원 째 들어갔다 들어갔죠 이게 애들이 숨 쉬려고 밖에 몸을 내놓고 있는데 금방 안 잡으면 바로 들어갑니다 아 천원 놓쳤네 자 여기 앞에 말지렁이 있거든요 자 흙 안쪽으로 꼬리 쪽에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? 이렇게 왜 이렇게 뽑으면 천원입니다 어우 이거 끊어질 것 같아 아 끊어졌죠 이렇게 됩니다 아 재빨리 잡아야 돼요 재빨리 저기 앞에 보시면 말지렁이 두 마리 있어요 한 마리 들어갔죠? 벌써? 아 겁나 빨라 말지렁이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비 오지게 올 때 기다리면 얘네가 막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때 주면 되긴 한데 오게 생기네 아 아 와.. 나와나와나와.. 오.. 아.. 세게 땡기면 끝나죠 오 나옵니다 나옵니다 아 나오고 있어요 살살..시발.. 장호야 기다려 나온다 오우.. 오오오오 나오죠 나오죠 와 나옵니다 자 이렇게 잡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잡을 때 굉장히 어려운데 비 올 때 그냥 주우면 된다는 거죠 이거 한 개랑 장어 한 마리입니다 다시 들어가 있어 그냥 들어가 들어가 그냥 들어가 들어간다 들어간다 오 들어가죠 지금 이제 머리부터 들어가고 있긴 한데 잘 들어가네 이렇게 빼꼼 숨 쉴려고 나와 있거든요 그때 이걸 탁 잡아서 살살살살 땡겨야 됩니다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천원입니다 천원 잘 들어가네 표시해 놔야지 다음에 잡으러 올게 지렁이를 여기 앞에서 잡았거든요 낚시대 찌 보이시죠 두 개 던졌는데 장어가 나올란가 모르겠네요 일단 제가 카메라를 설치를 못하기 때문에 잡히면 어떻게 찍지 일단 못 찍고 얘가 입질 들어왔거든요 케미가 고장이 났는데 입질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살살 까딱까딱 하는데 장어가 간을 보고 있나봐요 나도 잡아서 간 좀 봐야겠다 오오오오 지렁이 끝을 살살살살 물고 있는 것 같아요 쭉 빨가라 자 일단 카메라 끄고 와씨 와씨 잡았습니다 대박 몇 짜야 이거 와 이거 최소 5,600 되겠는데 나 움직여 죽었어? 오오오오 이걸 어떻게 먹어야 맛있게 먹지? 아니 먹고 힘쓸 때도 없는데 있나? 없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한강에 낚시공원이 있거든요 원래 여기 앞에 들어갈 수 있는데 지금 물이 차가지고 건너가지는 못하고 여기 밖에서 던졌는데 장어가 나왔죠 당연하게도 여기 포인트가 비밀이랄 것도 없죠 이렇게 낚시하라고 잘 만들어놨어요 근데 여기서 장어 올라왔다고 나중에 누가 와서 던지면은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이거 입질 왔어 입질 보이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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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물었다 물었다 와씨 또 나왔습니다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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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작다 이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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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두마리쥬 두마리 와 이거 봐 크게 봐 우와 이수 이수 큰애 큰애 자 오지게 큰 장어를 잡았습니다 제가 먹는 취미는 없어가지고 저기 앞에 낚시하는 분 계시는데 드리고 갈 거예요 잡으셨어요? 한마디에요 아 이외 안 가져가요 먹는 취미가 많이 없어가지고 잠시만요